안녕하세요. 첼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패하지 않고 오래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사마의는 득이 양양하고 술에 취해 자신의 야심과 웅재 대략을 보이면서도 마지막에는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꼬리를 거두어들일 줄 알았습니다. 사마의의 특징은 참을 줄 알고 자신을 감출 줄 아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사마의는 참는 것도 아주 독특하게 참았고 감추는 것도 아주 깊이 감추었습니다. 조직에서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드러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결점은 모두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애써 노력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자기 관례에 철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위신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응덩이를 드러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고난을 위임받았더라도 첫 번째 할 일은 윗사람과의 소통이며 그렇게 한 이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마의는 인력, 자금, 시간 등 필요한 자원을 황제, 조예와 명확하게 의논하고 확인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목표로 하는 결과를 사전에 윗사람과 확정했으며 아울러 일의 진행 과정에서도 중간 보고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소통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로 하는 결과를 사전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 결정사항은 명확하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싸우고 힘으로 보완합니다. 최고의 용병은 적의 개혁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장수란 전략에 있지 용맹함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사마의는 요동의 공소년을 정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군사의 요체는 다섯 가지 있다. 첫 번째 싸울 수 있을 때 싸우고 두 번째 싸울 수 없으면 지키고 세 번째 지킬 수 없으면 도망가는 것이며 네 번째 토항, 다섯 번째 죽는 것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후세에서는 사마의의 성격을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평온은 확실하게 이익이 보당되지 않으면 손을 대지 않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가볍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정황하다는 주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를 두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반드시 성공하는 공격을 했습니다. 세 번째 런, 참는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참을 수 없는 일을 참으며 결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 헌, 산악다입니다. 결정적 순간에는 정말 악도가수를 사용했습니다. 오랜 기간 인내하면서 심리적 의갑을 지속적으로 많이 받았던 사마의는 일단 화를 분출하게 되면 음음하고 독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비로서는 병사를 부리지 못하고 의리로서는 재물을 모으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병사를 거너러 싸울 수 없고 베풀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재물을 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의는 큰 일에서 우리 중 절반이 죽어도 승리한 다음에 바로 결행한다. 일은 우리의 것이 돼 생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설레용은 죽는다 해도 승리자로 남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충성심이 깊은지 확인하려면 먼 지방으로 파견해 그가 함부로 재물을 취하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태도가 단정한지 보려면 가까운 곳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함께 일해 익숙해졌는데도 태도가 여전히 단정하고 엄격하며 진지하다면 이런 사람은 본질적으로 믿을 만한고 인풍 또한 뛰어나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사마의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고금을 통토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장수들이 가장 불효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정이 그의 충성심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공을 세운 뒤 모함으로 죽은 장수들이 많았고 군주들로부터 토사고팽 위험이 늘 있었습니다. 평화는 장군이 만들지만 장군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를 다투는 시기에는 장수가 필요하지만 천하가 평정된 이후 장수는 화역거로 변할 수 있어서 어떤 공헌이 있었고 보수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에 상관없이 숙청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때로는 군주가 공신들의 부귀용화는 보장하되 병권은 해소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이는 아주 온화하고 후덕스러운 군주의 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다양한 기회로 가득 차 있으며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잘 운영하냐에 따라서 운명을 바꾸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능력 없음을 걱정하지 않고 기회 없음을 걱정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필요하지만 기회란 제한된 것이라서 다른 누군가에게 주면 나에게는 오지 않고 나에게 오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되겠죠. 낮에는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밤에 꿈꾸는 바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법입니다. 중요한 일은 자신이 직접 일을 처리하면 시기와 기준 모두를 잘 조정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되면 많은 정성을 기울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민도 깊이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의 일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완성해야 하는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기회를 잃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돈 모으자 그러나 역시 제자리 그림이 대부분입니다. 좋은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고 나쁜 습관은 지금 바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꿔서 하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어려운 것이라며 내일부터 한다면 미루고 나쁜 습관 역시 지금 당장의 달콤한 욕을 못 이겨 내일부터 끝난다면 미루는 일이 종종 있죠. 귀인은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사업에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좋아주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성공할 수 없으며 성공하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미 사람들의 협력과 지지 그리고 일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천시, 지리, 인화, 손자병법에서 말한 것처럼 시기, 환경,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일을 하는 사람은 중앙정부 내에서 자신을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마의가 조회의 고명 대신이 된 데는 황제의 측근이었던 료팡, 루 방과 순스 손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들은 사마의의 지위가 비서됐으며 황제의 종친들에게 견제받는 처지였습니다. 동병상련의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기가 아주 쉬우며 안과 밖에서 정치적 자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정치연맹이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조직의 성쇄는 보스 외 조직의 근간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할 일을 미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접 해야 할 일을 위험해 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어도 제때 하지 못하면 이후 다시 말할 기회는 사라지는 것처럼 하려고만 먹었을 때 하지 못하면 이후의 기회는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눈앞의 현재일 뿐이며 해야 할 일을 알면 즉각 행동해야 하고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울타리에는 세 개의 말뚝이 있고 한 사람의 대장부에게는 세 명의 귀인이 있고 집에서 부모를 의지하고 집을 나서서는 친구를 의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결정의 단계에서는 많은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집행 단계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목소리만 있어야 합니다. 군주를 모시는 것은 호랑이를 곁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원 안에 두 개의 중심이 있을 수 없고 한 조직에 두 명의 보스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한 조직에 힘이 비슷한 보스가 둘이 있으면 내부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마의는 보스의 성향을 파악해 그 스타일에 맞추려 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은 인생의 부친이고 환경은 인생의 모친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격은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과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됩니다. 그런데 새 황제 조예의 모친 견황후는 질투했다는 이유로 아버지 조비에 의해서 자진하라는 황명을 받고 죽었는데 장례도 초라했다고 합니다. 조예는 안정감을 잃었고 침묵하며 참는 버릇이 생겼고 의심이 많아졌으며 변덕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마의는 황제 조비의 상황에 맞춰 설득하고 행동에 앞서 동의를 얻는데 주력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해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교류를 할 때 이해 분석과 이익 판단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을 강력하게 포장해 상대가 경외하도록 만드는데 조조가 이런 유형입니다. 두 번째 이상 두 번째 이상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교류할 때 이상, 신념, 가치관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온화하게 교류해서 상대로부터 존경과 탐복이 생기게 하는데 재갈량이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세 번째, 감시형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람들은 일상 접촉과 애정 및 친근감 표현에 의지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너에게 잘해주었으니 너는 변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만 여기는데 조회가 이런 유형이었던 것입니다. 최고 권력을 함께 행사했던 사람은 일을 마친 뒤 고향으로 돌아가 꼬리를 최대한 감추어야 위험이 적어지게 되죠.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냄새나는 흠이 잘 보이기 때문에 자아통제와 겸손으로 그것을 가려야 합니다. 사마의는 자아통제와 겸손이 뛰어났습니다. 패하지 않고 오래삼은, 살아남은 비결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도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나요.